안녕하세요. 일상을 예술로 만드는 동네 책방 강의를 맡은 홍예지입니다. 마지막 챕터인 네 번째 챕터에서는요. 그래서 앞으로 책방이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는가, 어떻게 지속하면서 어떤 가치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제가 서점의 일이라는 다양한 서점들을 소개하는 책자에서 진행되었던 인터뷰가 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좀 추려서 가지고 온 거예요. 유의미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대답하면서 저도 많이 돌아보게 됐는데 이제 책방 문화의 최전선에 있는 이런 동네 책방, 독립책방으로서 우리의 책 읽는 문화가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기대하시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책방, 서점 하면 말 그대로 그냥 책을 파는 곳이죠. 근데 저는 서점이 판매하는 것이 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어떤 관점이 이제 전환이 되냐면은 내가 파는 게 책이다라고 생각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거는 손님이 들어와서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원하는 책만 싹 가져가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진짜 그 책방이 있어야 하는 어떤 가치라던가 매력을 충분히 담고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렇게 그냥 책만 사는 게 책방의 가치라면은 이미 온라인 서점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을 내가 판다라고 관점을 바꿔보면은 이 공간에서 최대한 방문해 주시는 분이 재밌는 어떤 가치들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 경험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책방의 존재 가치라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굳이 대형 서점이 아니라 독립서점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뭘까에 또 더 섬세하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동네 책방에서 시간을 보내려는 이유는 뭐냐면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거, 남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자아탐색을 원하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봤을 때 딱 이거다 싶은 거를 찾고자 하는 바람이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꾸려놓은 이런 취향의 공간이 책방에 들어서면서 그 취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맞는 거를 딱 맞는 공간을 찾아다니고자 하는 욕구는 저는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책방을 여는 저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용기를 가지고 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난 이러이러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관심사를 갖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고 같이 재밌는 걸 해보고 싶어요. 친구를 사귀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저도 되게 외로웠거든요 많이. 그래서 이런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으로서 책방이 계속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서점이 책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파는 곳이고 더 깊게 들어가면 관계를 만드는, 제안하는 곳이라는 관점이 필요한데요. 책과 책, 책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을 때 저는 이런 답변을 드렸어요. 저는 모든 사람이 각자 살아온 삶이 켜켜이 쌓여있는 책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야기가 워낙 다층적이고 정말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다 보니까 누가 열어서 보지 않으면 사실 꽁꽁 숨겨져 있는 비밀 창고 같거든요. 근데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각자 살아온 날들이 담겨있는 책을 열어서 보여주고 서로 해석을 교환하는 과정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책, 텍스트는 항상 오독의 여지가 있어요. 오해의 여지가 있고 좌절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서로에게 호기심을 갖고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어떤 책과 매개된 관계 속에 들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책방을 운영을 하면서 어떤 분들이 저희 책방에 딱 들어오시면 그 순간 책 한 권이 걸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은 아직 나에게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내 책을 열어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할 이야기가 참 많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제가 먼저 막 저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얘기를 먼저 귀담아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서로 책을 오픈해서 교환할 수 있는 어떤 상호작용을 염두에 두고 책방으로서 서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런 식의 관점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 이제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아 이곳은 내가 언제 가도 내 얘기를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어주는 사람 있는 공간이구나 라고 인식하실 수 있고 어디 가서 정말 털어놓기 힘든 얘기인데 의외로 책방에서 어떤 책이라는 어떤 힌트를 가지고 가볍게 열어볼 수 있는 어떤 연결의 계기가 된다라는 점에서 이런 흐름이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말의 힘, 글의 힘을 믿으시나요? 저 되게 울먹울먹한 감정이 들었는데 시각 영상 콘텐츠도 많고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가 많이 나와 있는 와중에서 굳이 글을 읽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또 글을 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과 글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기도 하지만 아주 끝없는 시면을 또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자절스럽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고 읽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다가가려는 어떤 따뜻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계기, 어떤 성찰점을 제공해 주는 게 글이지 않나, 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관점은 이렇게 서로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고립의 시대에 더 필요한 유의미한 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책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꼭 대면을 하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텍스트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책을 통해 부단히 성찰하는 관계 흐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모이게 된다면 되게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이 삶에서 조금이나마 위로와 연대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제가 좀 빠듯하게 진행을 하느라 Q&A를 좀 진행을 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비대면 상황에서 특별한 운영 계획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도 오프라인 공간을 버리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소규모로 우리가 그동안 못해봤던 친밀한 접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살릴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만들고 싶고 적극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어떤 모임을 많이 해보지는 못했는데 저도 용기를 갖고 온라인 기반의 어떤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서로가 어떻게든 외롭지 않게 그런 역할로서, 특방으로서 일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